창령 산토끼 노래동산에서 사망여우 자연 증식에 성공했습니다. 창령군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4월부터 사망여우를 자연 증식해 기존 개체들과 합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. 사망여우는 멸종위기종 2급으로 생떼찌베리 어린왕자와 뽀로로 친구인 에디 캐릭터로 표현돼 아이들에게 친숙한 동물입니다. 창령 2방면에 있는 산토끼 노래동산 작은 동물원은 현재 사망여우 등 총 13종 130여 마리 동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